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미고 아들이고 세트로 인간아닌 양아치 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예전에 연 끄는 인간말종 전시모가 갑자기 몇년만에 애들 보여줘! 어 그래 보여줄게 대신 그동안 밀린 양육비 1억부터 보내라 이 할매야 원지 전시가에 애들 안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언과 폭행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무능력 이걸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 당시 저희 애들은 각각 5살, 4살 너무나 어린 나이였으며 위자료, 양육비 하나 없이 그저 애들만 데리고 나와서 저희 엄마 도움으로 애들을 키워냈는데요. 그 어리고 어린 것들이 이제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금전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고 고통이 심해서 제가 전시가에 연락을 했고 시어머니한테 좀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시모가, 전 시모가 저한테 어른보다 더 차갑게 이제는 그놈도 아니 아들이고 뭐고 아예 없는 셈 칠 거니까 그리 알고 네 새끼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서 끊어버리더군요. 저도 오기가 생겨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뒤로 아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들 사진 보는 것도 너무 역겹고 싫어가지고 그 즉시 카톡 프사 다 지워버리고 인스타 계정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애들 사진이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어디 올린 적 없고 그렇게 진짜 이 악물고 키웠어요. 솔직히 저도 저희 엄마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또 이런 저희 모녀를 보면서 나머지 가족들 또 친척들이 계속 아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애들을 시설에 보내라 나중에 다시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다 그걸 오롯이 감당하고 있냐 이런 모진 소리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며 키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 되니까 그 누구도 저희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랑 저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그러다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이젠 고생한 엄마 조금이나마 쉬게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동안 몇 년간 소식도 없었던 전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는 여보 내가 우리 애들이 보고 싶다 우리 한번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랬죠. 너 미쳤냐? 니까짓게 뭔데 감히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니가 무슨 애비라고 이랬더니 그럼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바로 쌍욕하고 잘라버렸어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염치로 애들을 보고 싶다는 건지 게다가 전 시무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들 짰나봐 애들 잘 크고 있냐? 내가 보고 싶다 이 지랄들 해대는데 아니 그쪽들한테 언제 손주가 있었어? 당신 누구야? 이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모조리 뱉어댑니다. 아니 일단 저한테 이런 욕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보고 싶다는 거 역시 아니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안 돼요. 지난 몇 년 동안 애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왜? 그러면서 뭘 하더라? 계속 안 보여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인간들이 저랑 아이들한테 했던 걸 생각해보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보여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법적으로 천륜인 경우에 엄마인 제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애들이 보고 싶으면 그동안 밀린 위자료와 양육비부터 내놓고 남은 양육비도 선결제를 해야지 볼 수 있다고 해보세요. 의무는 하나도 안 했으면서 왜 자식과 손주를 처찾고 난리야? 1억 달라고 해. 댓글 남자가 봐도 이런 걸 도대체 왜 고민하나 싶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걔 거지 같은 것들 그냥 꺼지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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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에? 소송이요? 아니 진짜 저쪽에서 소송을 걸면 더 좋죠. 쓴이는 거기서 양육비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밀린 양육비 달라 해봐. 다시 그 말 쏙 끼어들어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3번 아이고 지들 새끼들 크는데 단돈 하나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애들이 보고 싶다고? 뭐 사진을 보내달라고? 미친 유가 떨지 말고 그냥 꺼지라고 하세요. 끌 끌 4번 그러면 잘됐네. 위자료랑 그동안 밀린 양육비 일시불로 다 달라고 하세요. 진짜로 지들이 애들 볼 마음이 있다면 그 돈도 준비를 하겠죠. 물론 10중 8구 아니겠지만 끌 끌 끌 끌 끌 5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소송 걸면 오히려 쓴이가 좋은 겁니다. 쓴이는 그냥 밀린 양육비나 청구해버리면 돼요. 변호사 상담받고 양육비 청구 소송한다는 뉘앙스만 살짝 보여주면 바로 입 싹 닫고 연락도 끊을 겁니다. 끌 끌 끌 끌 6번 이거 뭐 대충 눈치 보니까 저 집구석에 누군가가 좀 아픈가 보네. 그래서 뭐 신장이든 뭐든 애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밀린 양육비 먼저 보내주면 면접도 하게 해준다 하세요. 그런데 애들이 과연 저것들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막말로 거의 생전 처음 보는 인간 수준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7번 쓴이가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 지들이 이제 뭐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빌붙을 심산인 거죠. 없던 부성이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겠냐고요. 8번 애들 조부모는 애들 면접 교섭 권리 아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된 거 쓴이가 선빵 쳐버리세요. 전남편 회사 다니는지 이거부터 확인해보고 양육비 심판 청구하라고. 양육비 직접 지급 청구해버리면 분명 어떤 거지같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9번 양육비 안 주면 면접 교섭권도 이행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어디서 들은 건데 양육비를 안 줘도 교섭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떠나서 그 어떠한 일조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이 가능하대요. 적금 금지 여기에 나오는 아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아예 연락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어기고 다가오고 그러면 벌금 천만 원인가 뭐 시릉도 살고 그런다고 해요. 10번 애들은 핑계고 이제 쓴이가 좀 먹고 살만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애들 핑계로 쓴이한테 숟가락 얹으려는 거 아닌가 이거지. 됐을까요? 바로 이거구만!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후기 글쓴이입니다. 지금 댓글들 보면은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라 이런 말이 많아서 추가를 좀 해볼까 해요. 당시 전 남편은 주식이란 코인에 모아둔 돈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던 집, 차 이런 걸로 담보대출 땡기고 또 신용대출 땡기고 그냥 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이랑 또 본가에서 빌린 돈까지 싸그리 날려먹고 비투성이죠. 거기다 취미로 타던 오토바이 사고로 몇 달을 쳐누어가지고 일도 안하고 말 그대로 식충이자 백수였어요. 매일 찾아오는 그 엄청난 비톡촉 지옥같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그래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혼자 애들 키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 위자료 안 받고 양육비 안 받는다 하고 애들만 제가 데려오겠다 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나온 거였어요.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애들은 보여줘야 된다는 말 이것 때문에 면접 교섭은 5월 1회로 화비를 보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아이들 한 번도 안 보고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아니 연락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애들을 보겠다는 거 친족인 본인들 권리라며 무조건 보겠다는 거예요. 전 시모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 제 입으로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말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뭐 많이 늦었지만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진짜 되는 건지 내일 당장 병원에서 찾아가서 상담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좋은 그리고 응원까지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아니요 구두상으로 돈 안 받겠다 했어도 그 밀린 양육비 얼마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법이 그래요 양육비는 양육자가 받고 안 받고 이걸 선택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쓰니 아이들의 몫이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이깁니다 2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조부모 면접 교섭고는 그 자식이 죽거나 혹은 아이들을 완전히 돌보지 못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즉 매우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 애들을 보겠다는 날지를 떨어내면 쓴 애가 소송 걸어버리겠다고 하세요 아마 그 순간 바로 애들이 안 보고 싶을 겁니다 3번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는다 미리 합의를 했다 해도 나중에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양육비는 아이들 돈이지 쓰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아주 나중에라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4번 아니 근데 잠깐만 어차피 애들 안 보여줄 거고 서로 평생 얼굴 볼 일 없고 얽힌 것도 없다면 그냥 이대로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면 번호를 바꾸든가 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저 자식이 부모라서 이혼을 한 아내까지는 추적이 안되지만 자식들은 등본 발급받아가지고 사는 곳 금방 알아내요 사는 곳을 알면 안을 킬 수가 없죠 5번 그래 부모부터가 저라니까 그 자식인 아들도 양아치로 차 사는 거지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 뭔가 있으니까 연락하는 거죠 영치가 없고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개과천선해가지고 다시 잘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댓글에 나왔죠 그때도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생기겠냐고 그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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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